마지막 플레이어 스탠딩 디저트 아 어제 저 핫방하고 밥 먹고 레디 굳히기 한판 들어왔거든요? 아 요즘 폼이 안 죽었더라 어제 그렇게 종겜을 했는데도 아 어제 솔직히 말하면 막 이것저것 했잖아요 종겜스를 왜 하는지 알 것 같아 아 진짜 너무 재밌어 근데 저도 한 번쯤은 그런 유흥 즐겨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사람이 맨날 발로란트만 하고 삽니까 인정? 오늘 할 거는 레디 굳히기를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질 거 같진 않거든요? 오늘 근데 다소 진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통 좀 어떠세요? 근데 이 사람 예전부터 내가 궁금했어 아니 상대로 만나면 존나 잘해 절대 알 수가 없는 베이팅 베이팅 베이팅을 했는데 그래도 알아 감이 존나 좋아 1패 종 9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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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패 종 9구? 1패 종 9구? 안녕하세요! 아 나이 한 번 아 이거 서반입니다? 네 거의 18이요 아 18세! 네 18세! 아 18세 아 18세 1패 종 9구? 3개 한 번 3개 한 번 계속 홀딩인데? 이렇게 어? 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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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래 아아 나 이런 한국서 분위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쁘지 않아 이 사람 먼저 해주세요 먼저 해주세요 먼저 해주세요 104선 GT 벗겼다 오른쪽 봐드릴게요 그 사운드 한 번만 내주세요 굿 똑똑하게 할게요 똑똑하게 비조심 비조심 있나요? 다운이요 멋있어 한 번 해줄게요 하나있다 벌린아 너가 해줘야돼 바로 앞에 하나있다 바로 앞에 바로 앞에 하나 사이트하네 굿 벌린아 너 방금 이런 쉬운거 아 좀 조용해 어? 팀 집중해야 돼 옆에서 똥알똥알 그냥 말이 많네 어이 어이 그냥 진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칩이 보온는데 똑똑하게 할게요 똑똑하게 잡으면 슬껏 범들어 하나 하나 더 있었어 마트 둘 다 손 빠질게 버린아 그런거 빅킹 나가면 어떡하니 지금 체인버 궁인데 나는 그거 엇박자 타이밍이었어 저도 리콘 까면서 엇박자 타이밍 그럼 결국 넌 뭐 샷 그러니까 네가 샷이 안 좋았다는걸 지금 돌려 말하네 저는 할거 다 하긴 했어요 이 밤 드랍시키고 두 명 잡고 근데 사실 우리 둘이 할거 다 했어 헤링클 들어오는거 다 알았기 때문에 아니 그건 우리 둘이서 세 명 잡았다 방구 지리 그치 인포 따주면 이 정도 해줘야지 방금 사실상 두 명에서 빵드랍에 세 명 잡고 보니까 사실상 4.5인 분이 아닌가 너 게임 볼 줄 아는구나 버린이 점픽 점픽 배원들 미안한 문이 더 따 줌 아스타라 미안한 문이 더 땄음 롤치 아 리콘할게 리콘할게 기다려봐 백사 개굴린 야 설레없다 백사하나 마스프라 A 쪽이지? A 연방을 났어 오 쉣 아 근데 방금 백사한테 이거 샷싸움 발린 거 누구냐 이거? 아 근데 그게 스패터라 아 너 말고 너 얘기 안 했잖아 찔려 하지마 아 너 잘하고 있으니까 응 너 잘하고 있어 방금 못했는데 방금 못했어요 이 씨발 어린 놈이 새끼야 꼬박꼬박 아 위래시 위래시 빨리 오빠 오퍼 조심해 월홉 오호호 천천히 천천히 어이 좋아졌다 오린아 이 씹새끼 너 뭐 프로줌비생이야? 그렇죠 어디 팀 가고 싶어 말해 말해 한번 해봐 잘 말해 DRX라고 불러주세요 DRX 내 한번 말해줄게 너 방클라가 이런데 비교한다고 아 저 방클이에요? 우리 엄마도 모르는 사실인데 너네 어부님 다행히 모르겠지 마트에서도 보이는 소리 할게 메인에서 돌아자 나 쏙받고 있어 아 씨 뭐야 나 리콘 13초 여미 여미 할 수 있어 같이 리콘 있는데 나 이걸 근데 사실 방금 그거 10화 한 번 눌렀을 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근데 형 그거 그냥 상당히 없었는데 픽 안하고 더블픽만 해도 이긴 거 같아 버린이 나 첫판 근데 형님 1패 좀 예 수.. 수고하셨습니다 차렷 태초마을이야 지시야 도착했어 피카츄 못 까매까 안녕히 계세요 아 버린아 버린아 장난 장난 버린아 형 미안해 근데 형 그게 저희 1패 좀 하기로 아 예 1페이지 갈 때까지 가보자 아 게임 좀 똑똑하게 할게요 이번 판 달라진 제 모습 보이실 겁니다 놀라지들 마세요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아 슈퍼할게요 슈퍼할게요 헬롱 헬롱 에에에에 플래시 소리내면서 말하는 버린아 잘했다 잘했다이 마지막 플레이어스 스탠딩 제이저 오! 오! 갈색 와아 ! 힘든 뭐 ! 나이스 나이스 심한다 원시롱 컷 원에니니 리버 범 바디아워 가라시, OP OP 와우 와우 호바시 호바시 오픈 플랜트 나이스 버린아 근데 너 나랑 갑자기 하니까 게임 잘한다 너? 바로 혼자 해도 잘해요 그건 아니던데? 형 저 알아요? 뭐 더 방금 풀러 형 진짜 상대로 봐요 그냥 상대로 보면 안 되지 넌 맨날 하는데 진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하던 거 평소에 하던 거 하는 거잖아 진짜 할게 형 진짜 죽였다 진짜로 죽여 산클라우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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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진짜 다 했다 내가 한 번 바쳤어 인스모 인스모 공격 공격 졌는데? 아 개 못했다 이건 내가 잘 알고 있네 왼쪽 밀지 지금 제자리텔 제자리텔이잖아 방금 아니 체인 번데 헤드헌터가 어떻게 이렇게 못 쏘지? 큰일 나 이런 실력으로 헤드헌터 쓰면 진짜 안 되지 아니면 강단이게 우퍼로 하든가 아 진짜 느낌 너무 없다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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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디 서있질 못하겠네 아니 형 뒤가 이렇게 빠른 게 말이 돼요? 이상하지 근데 너가 항상 그래 누구였어요 저 미드 푸시 나온 거 누가 봐도 뭐 체인버겠지 체인버는 오퍼인데 어떻게 딜을 나와요 그니까 말이 안 되잖아 충고가 뒤였다고요? 어 진짜로? 어 근데 나랑 하면 항상 이런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막 일어난다니까? 아니 근데 방풀을 하기에는 1394 됐습니다 뭐 어때 너도 항상 그랬어 형 형 친삭 방글떼요 반반부터 저기로 봐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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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펼 플랭 어 원 플랭 원 실용 원 실용 원 실용 퐁 으음 브루스 길 브루스 길 케어 플래시 아 라스트 플레이어 스탠딩 아 진짜 종쳤다 와아아아아아 와아아아 원 에이 숏 원 에이 숏 인 스몹 인 스몹 백사 오디 서바 스탯 오? 피스틱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레디언트 두 판남은 불멸입니다 엇가는 자제해주세요 여러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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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